웨이브 저희가 빨리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도 어느정도 연차가 쌓였지 않습니까? 아니요, 저는 신인이에요. 아직 신인이에요. 몇 살이죠? 저 아직 신인이에요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4살이요. 25살이잖아요. 빠른이요. 그럼 동생인가요, 저보다? 네, 형. 내현이요. 저 아직 20대 중반 아니에요. 평소에 살짝 드리는 게 이쁜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그러면 BAP가 좀 상큼해지지 않았습니까? 저 말고 머리가 다들 대박이에요. 내가 먼저 했는데 문종업이. 지금 종업이랑 힘찬이 형이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. 내가 먼저 했는데 문종업이 따라했다고. 색이 다르지. 근데 간지가 다르죠? 누가 더 멋있어요. 그럼 ces 정도 얘기해 봐요. 보관har이 Developen 이번에 종업이랑 저랑 파격 변신을 좀 했잖아요. 잘 어울리는 stepped죠? 아니요, 아니요. 저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염색하고 저를 바로 만났는데 카페에 있었거든요. 형 분명히 머리가 연두색으로 나온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. 파란색으로 나왔어요. 저 초록불에 파란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예요 인정하는 분 인정해야 되는 오케이 여기가 빨리 갈아입자 여기 역시 태양의 마태차 여기가 빨리 갈아입자 지금 그게 시크가 없어서 물은 역시 태양의 반대차 아이고 너무 시켜 비는 우와 내가 찾아서 인스타 올린다 큰 놈이 걸어다니는 게 있어 진짜 없네 어떻게 이렇게 없지? 네이클럽아 이게 무슨 네이클럽아야 하나 찢었네 이게 세입인데 하나 찢었네 아니야 이 국민사기꾸나워 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형 갔나? 이거 찾는데 형 형은 다 쓴 거야? 아니 형은 아까도 찾았어 좀 더 큰 거를 찾아보겠어 형 근데 그거는 제가 클럽어보 아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의문이야 해가 지키죠 내가 아려워했지 클럽어보 아는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클럽어보니까 핫토보는 그냥 여러분 클럽어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입고 싶으니까 갈아입자고 하는데 근데 그럼, 뭐 어때요? 기분은 좋잖아요 도매하나? 가지의 너도 쓰러 들어가봐 네, 행운을 다 해결둘게 와 불난 줄 알았어요 님한테 네가 정점이다 지금 와우